안녕하세요. 오늘은 MBTI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해보려고 해요. 오늘은 인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인팁도 유형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. MBTI별로도 우리가 애니어그램도 있고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많이 있어서 같은 인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요. 제가 만났던 인팁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다른 T분들도 해당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인팁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면 어땠니?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요즘 어때? 라던가 좀 며칠 지내보니까 여기는 어떤 것 같아? 라던가 하는 식의 질문을 했을 때 어떠냐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? 뭐예요? 약간 어떠냐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건지를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거나 근데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자기의 감정을 얘기를 하던 기분?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확실히 T시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돌아볼 수 있는 일이 평소에 잘 없으시거나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감정이나 기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당황을 하거나 정색을 하면서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. 보통 F분들은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뭐 예를 들면 필라테스를 새로 등록한 친구에게 필라테스 다녀보니까 어때? 라고 하면은 F분들은 완전 좋아. 나랑 진짜 잘 맞아. 라고 하거나 아 좀 너무 힘들어. 며칠 아직 적응을 못해가지고 아직은 힘들다.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데 ENTP 같은 분들도 티분이시라고 하더라도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에 되게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티분들은 몰라. 아직 생략된 말은 뭐인 것 같냐면 아직 그런 걸 논하기엔 이른 시간 아니야?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뭘 느껴보라는 거지? 약간 이런 식으로 INTJ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정에 대해서 성찰해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입에 발린 소리 하고 싶지 않고 내 내면에서 솔직하게 그 말이 여기까지 차오르기 전까지는 솔직하게 모르면 모르겠다. 싫으면은 싫다라고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F분들이랑 그 부분이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INTP 분들하고 만약에 좀 가까이 지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스몰 토크로 다가가시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다가가시면은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인팁과 인티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봤고요. 그럼 다음에 또 MBTI 영상 다룰 내용이 있으면은 찾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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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